빨리 일어나 이제 일어나봐 언제 꼭 이럴거야 이제 일어나 일어나봐 썩들어가는지 귀한거 다 숨기고 있대 아빠 아빠 유튜브 보고선 우리 아라같은 물범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배워왔어 저 준비물 가져왔어 어딨냐 아 여기있다 자 아빠가 준비물 가져왔어요 바로 이 칫솔이야 이 칫솔로 쓰담쓰담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대 얘기가 진짜 좋은지 한번 해보자 되게 쓰담쓰담 아 이거 눈 감는다 눈 감는다 세상에 옳지 하길 잘한다 세상에 옳지 기분이 괜찮구나 이쪽도 한번 쓰담쓰담 옳지 아이고 자 역시 유튜브 세상엔 없는 정보가 없구만 쓰담쓰담 아이고 기분이 좋아 세상에 응 알겠지 아빠 좀 가까이 가서 앉을게 이쁘나 응 아빠가 옳기랑 깔맞춤까지 했어 이렇게 아빠 또 패션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자 그럼 우리 요렇게 요렇게 쓰담쓰담 봤으니까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응? 반대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흫 인상이 약간 이상해지는데 이거 흫 흫 흫 자 쓰담쓰담 아이고 좋아하니까 조금 템퍼로 한번 올려볼까 이쁘? 응? 자 큰다 쓰담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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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지야돼? 응 기분이 좋은거야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뭐 가로로 한번 해볼까 이쁘? 가로로 한번 이렇게 쓰담쓰담 응 핫 자 우리 이마 쓰다듬어줬으니까 이번엔 코 콧등도 콧등 만져주는게 인사니까 우리 콧등도 한번 쓰다듬어 줄게 귀여워 저도 왜 이렇게 업종일 잘했을까 우리 얘가 Sinn ek 털저가지고 이게 다 털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시면 얼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만한 애기야. 이만한 애기가 눈에 이따만 해가지고 그냥 어? 눈에 이따만한 그냥 나눠 아낀기라고요. 와우. 기분이 약간 애매해? 아더라?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뭔가 또 양치 교육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칫솔이랑도 친숙해져가지고 얘 나중에는 양치도 좀 잘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다가 입으로! 오? 오옛 되겠는데? 다시 한번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알았다 알았다 다시 이마! 조금 더 친해져될 거 같아 칫솔이 이마입니다 너무 얼굴만 했나? 이쁜이? 네, 아버지. 너무 얼굴만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럼 공평하게 배도 해줄게, 배도. 배도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도 안 할게, 배도 안 할게, 미안. 배도 안 할게, 아따. 아이, 귀여워.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세상,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기. 또 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배치? 채팅이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아이, 알았다, 이쁘니. 알았어. 우리 또 치카치카 그만하자. 치카치카 그만하고 우리 이제 꼬꼬리 하자, 알았지? 아빠랑 꼬꼬리 하러 갑시다, 이쁘니? 아기, 일어나 이제. 일어나 봐. 언제 꼭 이럴 거야. 아기, 일어나지. 안 하지? 아기! 저기요! 내가 도무시겠어요 아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웨이브 죽여주는데? 알아서 좀만 놀다가 우리 꼬꼬리 하라고 하지 알았지? 내가 하지? 사랑해! 오빠! 아기! 아빠 다 찍었어!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코코리 하러 가자! 아빠 이제 컴퓨터 끌거야! 응! 꼬리만 살살살하는 거 아니야? 편해? 여기 누워있는게 편해 아가? 응?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있어? 맨날 백광고 어? 이쁜이야! 인사해! 귀여워줄건데 이따가 와! 이따가 와! 코코리 하러 가는 길이 인도네시아 아이를 택시 Croцион Ой 어딘 20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